오는 29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추모일이지만 통상적으로 여름 여행 시즌이 시작되는 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미국민 4,230만 명이나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AAA가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960만 명보다 270만 명, 7% 늘어난 겁니다. 더욱이 팬더믹 직전인 2019년에 4,280만 명을 거의 회복하는 수준입니다. 4,230만 명 가운데 87.6%인 3,710만 명은 자동차를 이용한 메모리얼 데이 여행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 데이 자동차 여행객 3,710만 명은 지난해 3,500만 명보다 210만 명, 6% 늘어난 겁니다.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339만 명은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객이 될 것으로 AAA는 내다봤습니다. 항공기 여행객들도 지난해 305만 명에 비해 11%나 늘어난 겁니다. 특히 항공기 여행객들 339만 명은 팬더믹 직전인 2019년에 322만 명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항공기 여행객들로부터 팬더믹 전으로 회복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여행객들은 지난해에 비해 유가 하락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현재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5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는 최고치가 5달러 2센트까지 급등한 바 있어 올해에는 유가가 비교적 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지역별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값은 4달러 80센트나 되고 에리조나는 4달러 66센트, 서부 워싱턴주는 4달러 59센트로 전국 평균 3달러 53센트보다 1달러 이상 비쌉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도 DC는 3달러 63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비싼 반면 메릴랜드는 3달러 43센트, 버지니아는 3달러 32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텍사스는 3달러 8센트에 불과하고 조지아는 3달러 26센트로 남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WKTV 뉴스 안혔렌입니다.